안녕하세요 덕덕씨입니다 오늘은 짠 미달 블루코스트 캔디 먹어볼거에요 캔디같은데 색깔이 굉장히 블루블루해요 영롱하네요 미달 블루코스트 캔디 우와 이거 뭐야 컵에다가 좋았어 이게 뭔가 유령이 그려져있는데 굉장히 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지구젤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지구젤리 비니버전 안에 거미 들어있어요 맛있네 딱 입에 들어갔을때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고 물멸어져요 안에 거미 들어있어서 더 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뜬가서 쭉 물이 파래지고 있어 진짜 지구젤리 지구젤리 그냥 사이다 맛 말해줬어 멈춰 멈춰 왜 안 멈추지 아무리 먹어봐도 그냥 사이다 맛 지구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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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하지 됐다 소리가 나는데 됐다 파이터랑 라이디랑 샤이 먹기 튀김 코콜리 바삭 맛있어요. 물량식품 맛도 조금 있는데 지구젤리, 피타사탕이랑 섞어놓은 듯한 맛이에요. 전 개인적으로 저는 맛있어요. 약간 파래졌어요. 한번 사서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려요. 이렇게 박스에 200개가 들어있어요. 진짜 검이 들어간 것 같아요, 검. 자,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, 구독도 하세요. 그러면 안녕. 좋아요.